오늘은 6월 30일이죠 6월 30일 지금 날씨는 껌해 껌해 우리 리더 N형처럼 껌 이제 6월 30일 딱 됐잖아요 오케이 딱 됐어 그렇다면 N형의 생일 그렇다면 이제 우리 리더 형 생일! 제 키스를 받아주세요 받았어 받았어 이빨 안닦아 우리 리더 형 생일인데 이렇게 차 안에서 비우는 거 참 속상하네 오케이 일단 라비 한 마디 해 일단 N형한테 일단 N형 지금 23번째 생일이죠 그쵸 23번째 생일인데 이렇게 비우는 날 데뷔하고 만든 첫 생일인데 비우는 날 차 안에서 생일 맞이한 거 괜히 내가 더 속상하네 계속 말해주세요 어 N형 사랑하고 앞으로도 앞으로 맞을 생일은 저희 빨리 잘 돼서 정말 좋은 일 되어서 이렇게 되게 여유롭게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N형 사랑해요 한번 해 뽀뽀 한 번 하고 N형 사랑해요 뽀뽀 한 번 해 리더짱 뽀뽀해야지 뽀뽀 우리 리더 해주세요 오우우우우 jazz 뽀뽀 해봐 잠시만 오케이 혹은 우리 형이 해가 예야 예 컴온 베이비 유 REQULEE 몰 spielen 매car 행살역 생일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새벽 이 형onder prehpos acer 뽀뽀 Portland 어치 앞으로 좀 나으로 아 뭐야 어 N형 작년에는 우리 연습생이었고 딱 오늘이 작년에 평가였지 그리고 우리 막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가면서 내년때는 같이 데뷔해서 진짜 내년때는 딱 같이 데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했었는데 진짜 데뷔도 했고 진짜 행복하게 생일 보내자 형 사랑해요 뽀뽀 형 사랑해 헤헤 그리고 이제 내가 나타났어 우리 N형 진짜 제가 들어온지 얼마 안됐고 그랬어도 형이 저한테 항상 위로해주고 힘든일 있으면 맨날 물어보고 무슨일 있으면 말하라고 하고 맨날 고민도 들어주고 그랬잖아요 진짜 형때문에 버틴거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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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못된거 같고요 진짜 갖고 싶은거 있으면 다 말해요 진짜 갖고 싶은거 있으면 손 땡기지마 갖고 싶은거 있으면 다 말해요 진짜 형 제가 다 사드리기 다 완전 다 완전 다 완전 진짜 완전 다 장난아니고 진짜 진짜 사랑해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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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손에 선물도 많이 주셨어요 새벽인데 앞에서 기다리지 않고 으어어 눈 빼고 닮았다 뭐 그리고 이것 또 보시면 여기 안에 제가 이때까지 편지랑 제가 이때까지 고민했던 사진들 부럽다 그리고 소셜네트워크를 하는데 네 와 되게 많이 올랐어요 백 백 통이 갑자기 넘게 빠바바고 올라오더니 아 정말요 다 내 생일 축하한다고 다 모든 분들이 와 하트 막 장난 아니니 막 진짜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다 어울려주셨어요 이렇게 전부 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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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너무 지금 감동이에요 되게 많은 분들께 축하를 받는 것 같아서 그때까지 제가 맞은 생일 중에 가장 많은 분들께 지금 생일을 축하받는 거잖아요 축하해요 진짜 네 너무 고마워요 회사 앞에서 이렇게 생일 챙겨주신 팬분들 그리고 이렇게 멀리서나마 소셜네트워크로 축하해주신 팬분들 그리고 가까이서 축하해준 저희 멤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해요 I love you man! 감사해요? 또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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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형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I love you man! 오케이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나 오셨다 나 오셨다 들어갔다 나 오셨다 들어갔다 나 오셨다 들어갔다 나 오셨다 들어갔다 나 왔다 들어갔다 N형 생일 축하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진짜 스토리 정리가 없어 MTV 다이어리 오늘 진짜 특집이지 N형 생일이야 그냥 다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생일 축하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요 지금 가슴 벅차올립니다 이제 형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2부 후에 벨기에요 아라랑랑 2부 후에 벨기 3부 후에 벨기 저희는 지금 연습을 마치고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저희 생일 파티 저희 생일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하나 줄 수 있는데요 레오분이 숙소로 아까 아파서 먼저 들어갔는데 제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로 몰래카메라로 근데 제가 눈치가 빨라서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영몰카죠 일명 영몰카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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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 형 같은 경우는 몰카를 당하고 나서 저희도 알고 나서 나 모르지 않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시크한 레오가 준비해주는 생일 파티 짜증날 것 같아요 그렇게 묵묵하던 레오 형이 생일 파티를 준비해주는 그래서 좀 감동이에요 그래서 속아주려고 합니다 같이 가실까요? 저희 숙소의 비밀번호는 0630에요 제 생일 하지만 오늘부로 바뀝니다 제 생일 지나면 이거 뭐야 아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무당당하다고? 마치 몰래카메라인가? 서프라이즈라 그래 서프라이즈인가? 몰래카메라 태형은 왜 이렇게 준비했었어요? 이렇게 저 없는 동안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 뭐 준비 안되길래 여기 풍선 이런거 생각했는데 그냥 무슨 아 이렇게 몰래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서프라이즈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매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한 번 더 노래 불러줘 5 6 7 4 해피 버스데이 튜유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합니다 우와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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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초가 다 녹았네요 까만돼있으니까 더 커 초가 다 녹았어요 지금 초가 짧아진 거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줬군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케익이 너무 작아서 좀 미안해지 형 왜요 형 레오가 준비했다는 것이 정말 우연이에요 다음에 더 큰 거 사줄게요 이게 큰?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네 감사합니다 끝난 건가요? 전 되게 큰 몰래카메라가 준비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크잖아요 레오 형이 이렇게 해준 게 얼마나 큰 거야 크잖아요 어? 원래 이렇게 생일 얼굴에 묻히지 않나? 카메라가 꺼진 사이에 아이들이 제 얼굴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녀석들이 어? 오늘 떨어졌어 바닥에 뭐야? 그만 먹어요 피부에 좋아 피부에 좋아? 그래? 그래? 장난꾸러기들 장난꾸러기들 제가 카메라 끄고 그냥 이거 맛있게 먹자 했는데 애들이 손가락부터 들어왔어요 그만 발라 발라지기 싫으면 발라지기 싫으면 생일 파티라고 이렇게 준비해준 레오 그리고 저희 멤버들 너무 고맙습니다 이거 먹어도 돼요? 응 먹어도 돼요 진짜요? 근데 이게 좀 덜 손가락을 했으니까 먹어 이거요? 응 손으로 그렇게 샀고 맛있어 보이죠? 되게 아기자기하고 근데 지금 이렇게 망가졌어요 애들이 저 얼굴에 바른다 비닐이 없어야 돼 비닐 아까워 레오이 only 준비한 건데 뒤에 앉아있네 맛있겠다 Uw Ah 밑에? 도대체 남은ья 잃어 남아 он 대박이냐? 바로 와 너 형 같아 뭐야 와 8조 뭐 잠깐만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전쟁이다 자 저희는 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저희는 이렇게 행복하게 앤형의 생일을 마칠까요? 엘로 안와 뭘 마쳐! 나 안했어! 나 꿈에 들어갔어! 고마워 준비하셔서 야 넌 약하네 이렇게 다들 모여서 얘기하는 거야 가! 가! 왜 그래 너? 얘가 막 케이크를 들고 돌처럼 보고 나를 쳐다보고 있어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왜요? 셀카 한 번 찍어주세요 홍빈군 저한테 당한 셀카를 아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여기 앉아요 그거 말고 그거 했던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했던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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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새로 찍은 거야 어떡해 새로 찍은 거야 어디 가 아 냄새나! 장난 아니야 지금 이렇게 레오야 고마워 사랑해 레오야 가자 우리 이제 다 모여서 엔딩 찍을까요? 어 냄새 엄청 들어 이제 다 모여 엔딩 찍자 할게 일로와 제 생일을 이렇게 즐겁게 해준 협군 그리고 레오군 홍빈군 라비 켄 모두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비록 이렇게 상천뿐인 생일파티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고마운 그만해 아 먹으려봐 그만해 울어서 불러버린 냄새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리얼 V VIX FIX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고마워 그만 모셔야겠다 반아 반아 어떻게 반아 홉 아 아 네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